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요엘 1장에서 3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혹독한 환란의 날이 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둘째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며 먼저 스스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셋째 요엘 선지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날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선포합니다. 넷째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다섯째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자 동시에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요엘 1장에서 3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01일 요엘 1장 부두에 대해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늙은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이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이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이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미니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미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둥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운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으미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둥이고 슬피 울지어다. 재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재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이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까지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으미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이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으미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으미니이다. 요엘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의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둬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게 되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틀에 불이 쌍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대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니라. 요엘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망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밭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미며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으미니라. 도로와 시돈과 불레세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자 손에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요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요하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우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툴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우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둬도다. 여우와께서 시원에서 불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우와께서 그의 백성에 피 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원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우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우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띔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안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제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우와께서 시원에 거하심이니라. 오늘 우리는 요해를 1장에서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해를 선지자는 남유다에 다가올 혹독한 환란을 예고하며 그 환란에서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뿐이라고 선포합니다. 임박한 여우와의 날의 환란과 재앙이 얼마나 크고 두려울지 요해를 슬픔과 애국으로 시작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해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금식기도 하라고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공유로운 하나님께서 첫째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둘째 산업이 회복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셋째 찬송하며 살게 하실 것이며 넷째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해를 마지막 때에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우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우와의 날은 사실 남유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